가격은 일반 아이스크림의 내배지만 인기는 일동 땡변부도이 거세질수록 찾는 손님 들어가는데 비싸면 어떠하리 시원달콤한 아이스크림 한입에 천독이 따로 없다 손님들에게 돌아가며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데 아저씨 대세 또 뭘 달라는거야? 알고보니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것인데 이 또한 나름의 철학에서 비롯된 행동이란다 파라솔도 금지요 모터가 장착된 해양놀이기구도 일제금지 일광역 전용 해변으로 톡톡히 사랑받고 있는 그라비 대표 명소 아우낭 해변 아우낭 해변에 숨은 명물 해변 즉성 마사지 돗자리 하나만 펼치면 길사천리 오케이 매끈피부 일등공신 코코넛 오일부터 발라주는데 베테랑 아주머니들의 화려한 손기술도 해지면 하루의 피로까지 쫙쫙 풀리는 기분이 났다 어머나 하쥬몽은 싹불이 많다 터런마다 눈앞에 두고 시원한 마사지를 즐길 수 있으니 돈 버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여행의 여도까지 싹 눈녹듯 사라진다는데 그 기분 불어서 뭐갔어 눈이 번쩍 입이 딱 별난 간격이 펼쳐지고 있었으니 마사지의 달인이라 불리는 입은 준비 동작 한번 요랄하다 아우랑 해별을 주름 엮는 최고의 손맛으로 한 번 찾는 사람은 다시 안착고는 못백인다라 벌어나 십년경영 무색하지 않을 화려한 동작들 차례로 선보인다 130여개의 군도가 밀집해 있어 바위삼의 천국이라 불리는 끄라비 바다를 삶에 터전삼아 원시적 삶을 이어가는 나홀로 동굴족도 끄라비에서 만날 수 있다 세상을 덩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어찌 궁금하지 않겠는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지만 그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 독특한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있다는 또 다른 섬마을 온 마을사람들 총동원되고 아 요거요거 부리기 심상치 않다 원래 행사로 치러지는 벌글개미 채집작업이란다 여쩍고 따뜻한 끄라비 기우는 붉은 개미들 서식지로 안성맞춤 나무파치 가지마다 알반 개미발인데 아이고 코넘들 끝이 없네 몰려오는 개미떼들 무슨 수로 바꿨어? 따끔하게 물어대는 통에 오른발 왼발 저절로 아이씨 다이아몬드 스텝이네 아이씨 다이아몬드 스텝이네 제비의 산란기라 동굴 출입이 금지된 상황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제비집도 있다 해변을 따라 세워진 요 건물들이 일념 제비 아파트 다이발스